아로랑 스팟이랑 뭐했대? 응, 그랬대. 탈출했어? 티릭스한테서 도망갔어? 응, 그랬구나. 집 찾으러 갔대요. 오, 반딧불도 봤구나. 와,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어, 그럼 뭐야? 달도 떠 있네. 아로랑 스팟이랑 뭐했대? 티릭스도 있구나. 오, 그랬어? 오, 소도 있구나. 오, 그랬어? 진짜? 행복하게 끝났어? 오, 그랬구나. 엄마 책 읽어줘서 고마워. 땡큐. 안녕. 안녕.